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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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코리아 반도의 전쟁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김관진, 남재준, 김기춘을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물러나야 할 사람은 김관진 국방장관입니다. 김관진 장관의 끊임없는 반북 도발 행보는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정세를 대결과 전쟁 정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9월 15일 국방정책설명회에서 북이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한다고 말해 또 한 번 북을 자극했습니다. 북에서도 여러 차례 그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도 재앙의 화근인 김관진 역도와 같은 대결시대의 오물은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코리아 반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김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역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박정권은 즉각 남재준 정보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남재준 원장은 정보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으로 남북순회회담 NLL 대화록을 공개한 장본인이며 내란음모 사건, 소풍 사건 등을 조작한 정보원의 수장입니다. 최 총장 혼의 아들 보도의 출처, 북 최고존원 모략심리전의 배후에도 정보원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치 공작을 일삼고 진보 통일 세력을 압살하는 정보원장은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셋째, 김기춘 비서실장을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김기춘 실장이 임명된 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유신파시즘이 회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임명 당시 유신공안의 추억, 한여름 남량특집 인사,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 인사라고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에 이은 소풍 사건 조작, 최동욱 사태 등은 모두 그 뚜렷한 징후들입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 총장 사퇴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안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자신들의 권력 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총장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있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에 맞서 소신을 지키려던 보기 드문 검찰총장이 박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5개월 만에 낙마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최 총장의 사퇴는 사퇴가 아닌 해임이며 단순한 해임이 아니라 해임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작 물러날 사람은 최 총장이 아니라 김관진, 남재준, 김기춘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박정원 한글자막 by 한효정